안녕하십니까. 항매 이영철입니다. 홍수 관련 재난은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편의상 재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하천 범람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천 범람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닫고 먼저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재난 종류별로 쭉 지도를 누르는 거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더 상위 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지도가 있고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열을 파악할 때는 일반 지도가 효과적이고 특정 자기 지역을 볼 때는 위성 지도가 더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 자기 집 주변을 보려면 위성 지도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일반 지도가 좋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소 검색창인데 이것은 지도 자체로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창을 닫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을. 한강 폭을 안다고 하면 여의도에서 타고 끝나는 지점에서 더블 클릭, 마포까지 1.48km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거리,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파악하는 게 또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밤섬입니다. 밤섬. 밤섬의 면적을 파악하는 게 클릭 클릭. 네이버 지도가 최근에 모르겠으면 다음 지도는 예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던 기능인데요. 이렇게 면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 더블 클릭하면 0.43km²량이 파악이 되죠. 이걸 다시 없애려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면적을 눌렀던 이 지도를 누르면 됩니다. 지도 기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천 범람 지도인데요. 하천 범람 지도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심각한 단계까지 쭉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상태인가 비가 왔을 때 이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사신 분들 한 2,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여의도 기준으로 볼까요? 하천이 범람했을 때 침수가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1990년 초반까지는 비가 오면 보통 이렇게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빗물 펌프장이라 그러나요? 베이스 펌프장이라 그러나요? 용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펌프 시설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도 과거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수 요인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재난에 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위험도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는 전제하시고 모든 지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성 정도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범람이 어디가 취약한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붉은 색깔이 보이는 곳이 있죠. 어딘가 대충 볼까요? 지금 여기는 금강 지역 아닙니까? 금강? 금강 금강 하굴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하천 침수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낙동강이겠죠. 낙동강 일대. 하구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특이하죠. 5등급의 발생 지역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글쎄요. 이건 지자체의 몫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독특하죠. 그리고 나머지 예상된 지역은 목포 주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생합니다. 나주, 영산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지역 주변에서 확대해서 반드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내 집 주변으로 해서 반경한 4, 5km 4, 5km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가 그리고 이 취약한과 관련해서 지난 5년, 10년 또는 20년 사이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응 시설을 갖췄는가 이런 걸 감안해서 위험도가 어떤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홍수가 발생할 때는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도시 침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역시 지도를 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도 유형 선택하는 것이 있었고 주소, 검색, 닫고, 측정기 동일하고요. 도시 침수 초기화면입니다. 역시 닫고 보겠습니다. 하체범람 지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좁죠. 이것은 도심 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측면도 있고요. 지도마다 조사가 이루어진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했던 대표적인 곳이 강남이었었죠. 부자 동네로 합니다만 지형적으로 분지형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침수에는 취약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서초 강남구 일대입니다. 반포대를 쭉 내려오면 강남고속터미널 주변이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1등급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4등급까지 이렇게 있죠.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지형 구조상 이 지역을 몰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 밑에니까 영등포 지역이 되겠네요. 다른 지역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기가 좀 눈에 띄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행자부의 생활안전지도를 유성지도를 볼 때 단점은 행정부에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지도를 전환해서 이렇게 보면요. 구미이네요. 구미. 이 지역이 취약한 걸로 나옵니다. 도심 내에 배수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각자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지도는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지도인데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환경부의 홍수 위험 지도를 보겠습니다. 앞서 KBS 보도됐던 지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